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동대문구가 구립도서관에 감염병 위기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합니다.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시 도서관 직원과 이용자를 보호하고 장기 휴관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목표로 감염병 유행 시 위험도 분류 체계에 맞는 단계별 운영기준, 제한 운영에 따른 도서관 운영 방안, 준비사항, 감염병 관련 각종 정보 지침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. 매뉴얼은 3월 중 지역 내 공공도서관과 공립 작은 도서관에 적용될 예정이며 구는 각 도서관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립 작은 도서관에도 매뉴얼을 배포할 계획입니다.